아 이거 딴 사람들은 벌써 팍 찍었던데 나는 너무 늦게 찍은거 아냐 유튜브 치고 고구도 모르고 속삭이 청하 왜 할머니 Nora 피카츄는 먹어줘야 돼. 얼굴이 안 보여 피카츄가. 부린다. 뭐야 이거? 아파 보여. 잠반부. 미안해. 잠반부 좀 들어줄까? 응. 됐어. 그냥 빨리. 아니야 그래도. 죽여먹자. 근데 이거를 뭐 넣었는지 따자마자 오픈 앱의 행운의 당첨번호를 확인하세요. 빨리 뜯어봅시다. 뜯어봐. 여기 우융부터 찍어. 찍어. 따자 따자. 부탁지를 따자. 여기 뜯어가지고. 오늘 당첨은 뭐가 될까요? 뭘까요? 뭐야 이거. 아 이거 QR을. QR을 찍어봐. 일단 이거 먼저 할께요. 이걸 하면 되겠네. K. R. 그다음 뭐에요? F. A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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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뜯는 경우도 있어 아니 왠지 QR은 봐봐 이거를 해서 들어가면 이 페이지가 나오는 거는 맞네요 다시 웹으로는 맞네요 이걸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나온다고 알았어 빨리 뜯어봐요 피카츄 나왔다 피카츄 피카츄 나 이거 하잖아 나요 피카츄가 잠수가 됐네 잠만보도 물에 담가볼까요 소다에 빠진 잠만보 잠수 잘가 이거 맞지? 7이지 이거 지지 7 천원 천만 포인트 당첨 용품 안내가 뭐해 봉지에 있냐 이거 응 미리리리리 하는데 아 이런 것도 있네 커피 같은 느낌으로 근데 우리는 응 100포인트랑 그 다음에 1000포인트 오 많이 나왔네 1000포인트가 나왔네 사 먹지 마세요 여기 안에 찍어야 돼 뜨거워 안 뜯어지는데 안 뜯어지는데 안 뜯어지는데 안 뜯어져 안 뜯어져 안 뜯어져 이 뒤에는 이게 아니야 나부나부네 야 스티커네 이거 전만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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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유 집에 띠부띠부시로 붙여야 되겠다 스티커네 버리고 갈 뻔했다 어 및 아유 다